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보다 기온이 1에서 3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현재 대구가 영하 5도, 봉화가 영하 10도, 청송이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낮 동안은 어제보다 2, 3도 오르겠는데요. 여전히 10도 이하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일째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의 지역도 갈수록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은 모레까지 바람이 다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불씨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이 6도, 강릉이 10도, 부산이 13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모두 영하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천이 영하 10도, 고령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중부지역 의성 영하 10도, 영천이 영하 8도로 하루를 시작해 낮 동안 8도와 9도선에 머물겠습니다. 울진과 영덕, 포항과 경주가 11도로 10도를 웃돌면서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다소 오르겠지만, 다시 월요일부터는 한층 더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